자, 그 다음. 분자 개점은 어떤 게 있냐면 그림을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 이런 거예요. 시험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림이니까 입체 구절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나서 모형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준단 말이야. 꼭지점마다 입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애가 두 마리가 어떻게 돼 있니? 결합하고 있죠? 어떤 원자랑 어떤 원자랑 똑같이 생긴 애야. 자, 이거는 여러분. 이 그림만 딱 따서 보시면 이게 원자예요, 분자예요? 분자죠. 이 원자, 분자. 이건 I2를 말하는 그림이거든. 그래서 분자들의 배열이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내기도 해요. 시험에서는 다시 보세요. 자, 이번엔 이렇게 바꿔볼까요? 세 갠데 가운데만 다른 애야. 이렇게. 세 갠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그림이거든. 이게 바로 드라이아이스의 구조가 되겠죠. 몇 원자, 분자야. 딱 보는 순간 아, 삼원자, 분자네. 자, 삼원자, 분자들의 배열이 규칙적이잖아요, 나름. 그렇죠? 이게 분자 결정이 되겠습니다. 분자 결정.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얼음은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될 때. 자, 무슨 구조? 육각 결정 구조를 가지죠. 가운데 비어있는. 그래서 수소 결합에 의해서 H와 O와 H가, 구분형에 O의 H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다 그려줬죠. 물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물 분자들이 무슨 결합에 의해서? 무슨 결합에 의해서? 수소 결합에 의해서 규칙적인 육각 결정 구조를 갖는다. 이런 걸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분자잖아, 물 분자. 물 분자들의 규칙적인 배열을 말하는 것이죠. 알겠어? 까지?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분자 간의 인력을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산화탄소란 말이다 라고 한다면 얘네가 분자 결정이라는 걸 이루는 힘은 뭘까요? 힘. 얘랑 얘 사이에 어떤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 이 모양 자체가. 얘랑 얘 사이에 어떤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은 무슨 힘인 거야? 이거는 분산력인 거죠. 그죠? 얘는 무극성 분자니까. 분산력에 의해서 결정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물론 얘는 극성이기 때문에 다 가져요. 분산력도 있고 이중재정력도 있고 수소 결합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육각 결정 구조를 갖는 가장 주된 힘은 뭐야? 주된 힘은. 이거는 바로 수소 결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아, 결정을 이루는 애들의 종류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이거를 다시 와봐. 다시 오면 선생님, 얘를 써봤으니까 얘는 좀 지우고 이제.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전기 전도인데요.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용 결정은 고체일 때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얘는 통해. 그죠? 금속 결정은요. 금속이니까 원래 잘 통해요. 그럼 무슨 결정인지 알려면 전기 전도들을 조사해야 되겠네요. 그치? 금속이니까 원래는 다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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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